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입니다. 지난해 리틀 K리그 왕중왕전 우승 5학년 팀은 20관왕을 달성 창단 4년 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선수들 오늘도 더 큰 꿈을 꾸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을 소개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동영상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친구도 대단하네. 우승하고 동영상만 올리면 조회수가 14,000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시선 집중!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은 2014년 단 3명의 선수로 창단했는데 지금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참 말썽 피울 나이라고요? 아닙니다. 축구장에 들어선 순간 말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축구공을 툭툭 건드리며 몸을 푸는 선수들!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슬슬 실력을 드러냅니다. 예사롭지 않죠? 창담부터 지금까지 팀을 이끌고 있는 박중현 대표! 헛돌! 헛돌! 반갑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소년 축구 클럽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상업적인 클럽보다는 저희는 선수들을 길러내고 또 해외, 심지어는 해외까지 테스트까지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지금 6명 정도는 6개 구단에서 스카우트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발굴을 시켜가지고 많은 육성을 하려고 시작하는 클럽입니다. 초등학생 선수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공을 갖고 놉니다. 몸놀림이 아주 가볍고 유연하죠? 와, 되게 잘 찬다. 언제까지 찰 거예요? 재미없을 때까지요. 건방진 소년이고. 그러면 나랑 한번 대결해봐요. 친구는 볼을 차고 나는 볼을 많이 안 차봤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있어요. 짜자잔, 제기. 내가 제기차기 국가대표 3기군이었거든. 누가 오래 차나 해볼래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렇다면 한 판 붙어봅시다. 누가 누가 오래 차나, 시작!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서 분위기 좀 풀어보자고 시작했는데 이 대결 꽤 오래 걸까 같습니다. 안정적인 서경찬 선수. 박찬웅의 손치도 나름 괜찮죠? 좋아. 스물아홉, 서른. 안 돼, 안 돼! 아, 끝내 무너지고 마는 박찬웅 선수. 애석하지만 패배를 인정합니다. 좋아. 서경찬 승리! 자, 지금부터는 실전 같은 미니게임! 준비, 시작! 더운 날씨에 워밍원만 해도 남이 비오듯 하는데 아이들은 참 가볍게 움직입니다. 한 박자 빠르게 패스하고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 아주 능숙하고요. 여유있게 개인 돌파를 해서 과감한 침투 패스까지 보여줍니다. 문전에서 보여주는 골 결정요! 깔끔하네요. 평일 저녁 7시, 퇴근길에 달려온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움직임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들이 정말 멋지게 저 운동장을 누비면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축구선수로 진로를 확정한 건가요? 네,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밀어주고 계시나요? 원하는 축구화 사주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좀 잘 뛰라고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음, 우리 서구 다치지 말고 엄마가 뒤에서 지원 많이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 파이팅!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의 꿈이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이 상황을 즐기는 걸 보니 그래도 한 푼으로 마음을 좀 놓입니다. 청주 FCK! 청주 FCK! 청주 FCK! 청주 FCK! 청주 FCK! 아빠들의 응원에 힘입어 아이들은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감독님의 호령 소리도 더 커지고 축구장에는 훈련의 열기가 넘칩니다. 진짜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실력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또 청주 FCK 축구팀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요? 이식가랑이나 타이틀을 갖고 지금도 그거에 자만하지 않고 더 깊게 깊숙하게 아이들을 기도를 훌륭하게 더 열심히 해서 또 아이들 또한 많이 따라와줘서 고맙고 지금 저는 이게 꿈이 여기서 넘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프로, 프로공주가 되는 게 꿈이고 더 멀리, 더 멀리로는 세계적인 소름이 같은 소식처럼 새해를 좀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여름방학을 맞은 친구들은 아직 꿈 나라에 있을 시간인데 청주 FCK 유소년 축구클럽 선수들은 유니폼까지 챙겨 입고 약속 장소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디 원정 경기라도 가나요? 서울로 스페인 12세 현지 바르시아 감독한테 아이들 청주 FCK만 추천받아서 그 바르셀로나 축구를 배우려고 클리닉 배우러 갑니다. FC 바르셀로나? 그 클럽의 유소년 팀 포치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가슴이 쿵쾅거리겠는데요. 하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각양각색. 모자란 잠을 청하고 김밥을 먹으면서 소풍 가는 기분을 내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며 계속 장난을 칩니다. 실수할까 봐 겁이 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오도록 할게요. 분명한 고치님이라 하니까 더 설레고 기대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밤부터 이렇게 장두 설레이면서 되게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오늘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인 효창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 밥은 먹었고?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힘내, 힘내.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청주 FCK 아이들을 위한 클리닉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유소녀 클럽 감독님들을 위한 특강 시간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 약속이라 감독님들 새벽에 출발하셨을 텐데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이자크 카르시아 코치. FC 바르셀로나의 유소녀 팀에서 상대팀 분석과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특강은 벌써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유소녀 클럽 감독들의 열기.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스페인에서 날아온 코치가 청주 FCK 선수들만을 위해 한 수 가르쳐준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은 청주 FCK의 열성 팬이라는데요. 유소년 축구계의 산증인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유소년 축구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유소년 축구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보셨잖아요. 유소년은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기술. 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볼을 맺느냐. 이런 걸 유소년 때 다 습득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제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딱 하나 있습니다. 미치도록 축구를 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수나 감독이나 학병이나 대형자나 또 협회도 마찬가지. 드디어 청주 FCK 선수들 앞에 가르쉐야 코치가 등장합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스페인어와 통역을 번갈아가며 듣는 게 어색하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중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오각 패스. 다섯 명이 패스하고 두 명이 공을 뺐는데요. 양쪽 어느 방향으로든 패스할 수 있도록 몸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이 움직여야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쉐야 코치는 선수들을 끊임없이 독려합니다. 프랑스의 분위기 전성은 공구가 몇몇이 keyerin을 누르는 게cz ziem입니다. 이제 3.5 처럼 사전 정보가 고객들이나 공장에 따라서 공장한 공장에 따라서 공장할 수 있는 공장은 고려하고 있는 공장에 따라서 공장할 수 있고 공장은 여러가지 시간을 통한 공장은 뇌 보니가 성장한 공장에 따라서 공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따라서 공장하는 공장은 두 번째 훈련에서 패스 동작을 좀 더 세밀하게 배워보는데요. 공을 받기 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미리 움직이고 패스해야 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패스를 기억해내고 가르시아 코치의 시범과 비교해보며 중요한 기본기를 하나씩 헤어쩍합니다. 오늘 패스랑 몸 움직임을 배웠는데 앞으로 경기에서 활용을 하고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청주 FCK 선수들 역시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서 움직이네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코치진과 부모님들의 표정 정말 진지하고요. 훈련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아버님도 있습니다. 아드님의 움직임을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아드님이 누구예요? 7번 이재연 어린이. 그래요?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을 찍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항상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로서 변전합니다. 어땠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가르시아 코치의 가르침은 끝날 줄 모릅니다. 재능과 열정을 가진 아이들한테 반해버렸는지 마지막 한마디가 자꾸 길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팀이나 모든 팀에서, 각종의 그을료를 받는 것입니다. 각종의 그을료를 받은 것입니다. 각종의 그을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을료를 받은 것입니다. 각종의 그을료를 받은 것입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선수들이요. 핏땀 흘리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달라진 것 같습니까? 많은 패스라든지 타이밍, 패스의 질, 향상이 굉장히 좋아졌고 일단 사각 드리블이나 오각 드리블도 있지만 사각 패스, 오각 패스 이런 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사랑대기가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활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준 선수를 MVP로 선정했습니다. 일본 취재인이 올 정도로 가르시아 코치의 한국 방문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MVP를 샀어요. 소감이 어떤가요? 상상치도 못했는데 MVP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네이마르처럼 훌륭한 스쿨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를 뛰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박지성 선수처럼 경기장을 노리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한국축구의 미래 청주 FCK 유소년축구클럽. 선수들의 움직임과 진지한 눈빛을 보면 세계 정상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청주 FCK 파이팅! 청주 FCK 유소년축구클럽이 대한민국 유소년축구의 정상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2학년, 4학년, 5학년 부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2014년, 단 3명의 선수로 창단. 맨땅에서 시작했던 청주 FCK. 창단 3년 차인 지난해부터 전국 대회를 휩쓸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6개의 프로그란들은 잇따라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최근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스카우트 전담 코치들로부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아무런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앤플러스 시간에는 청주 FCK 유소년축구클럽의 박종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주 FCK 유소년축구클럽의 박종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가 1년 중에 가장 큰 대회 맞죠? 네. 전국의 유소년팀 중에서 진정한 최강자를 가리는 화랑대기. 어떤 대회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전국의 모든 클럽과 학교팀들이 참가하는 유소년축구의 축제와도 같은 대회이며 이번 화랑대기는 128개 초등학교와 127개의 클럽팀들이 학년별로 나뉘어서 674개 팀이 경쟁하고 총 1532원기를 소화하는 10일간 대장정으로 경주에서 숙식하며 거의 매일매일 경기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 때 뵙고 또 뵙는데 더 멋져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주FCK 선수가 30명인데 4팀으로 출전했잖아요. 그런데 유소년축구팀은 11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출전했는지 궁금해요. 학년별로 화랑대기에는 5인제, 8인제, 11인제로 선수가 여러 명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학년이 고학년을 뛸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4학년들은 하루에 많게는 3경기를 소화를 해야 합니다. 모든 학년이 보선 진출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6학년들이 선수 부상으로도 시간과 4학년들이 겹치다 보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만 2학년, 5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세계부를 전례 없이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한두 살 많은 형들을 이긴 거네요. 하루에 그리고 또 두세 경기를 할 수 있을 줄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잘하길래 유소년 축구 전국 최강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학년의 경기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선부터 결선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청주 FCK 이 경기는 예선 1차전 상주 상무를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10대 0이요? 네. 예선 전이라도 약체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선수들 보면 스피드나 몸 널림이 달라요. 체력 훈련도 평상시에 많이 하나 봐요? 아니요 저희는 체력 훈련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드리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드리블이요? 그 훈련으로도 이렇게 돼요? 애들이 재능이 있다 보니까 체력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체력이 바탕이 돼야 좀 잘 드리블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얘들은 좀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는 기량이 뛰어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몸놀림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볍네요. 10대 0으로 이기했고 지금 5대 0까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메쉬라고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메쉬요? 2차전 예선 2차전은 아직 상무하고 6대 0의 상황이고 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7대 0, 10대 0으로 이기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들어갑니다. 아직 3골이 더 들어가야 돼요. 네. 너무 많이 넣었죠?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는 지루합니다. 골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부상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선수들... 자, 10번째 골 들어갔고 다음 경기 볼까요? 예선 2차전 골든의 GFC 3대 0을 2인 경기입니다. 자, 지금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드리블 하면서 자, 밀어넣어 주고요. 네,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어, 돌팔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빨라요. 16강전 김포 J.I.J. 1대 0을 1인 경기입니다. 네, 16강에서 조금 힘겨운 승리를 했네요. 강태명을 만났군요. 1대 0이면 후반에 들어갔어요, 전반에 들어갔어요? 후반 끝날 때쯤에 들어가서 다음 8강전 동탄 블링주 3대 1로 역전한 경기입니다. 선수들... 지금도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선수들 몸 돌림도 가볍고 일단 개인기도 뛰어난 것 같고 어떻습니까? 위치 선정도 좀 좋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창의력이고 다른 팀 선수들보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가볍게 밀어넣고 4강전 우리 주니어 3대 0으로 2인 경기입니다. 네, 골문 근처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청주 FCK 골 결정력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네, 개인기량들이 출중하다 보니 골문 앞에서 여유가 생기고 또한 골 결정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상당히 탁월합니다. 자, 이제 결승 경기예요. 네, 결승전인데 제주 서귀포 4대 0을 2인 경기입니다. 제가 이날 경기 진정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골 들어갔고요.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네, 두 번째 골 보실까요? 네, 패스를 받아서 모음 싸움을 하다가 돌아서 왼발로 슛! 골인! 왼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골인데 자. 힐 패스를 통해서 왼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개인기가 대단해요. 진짜요? 이게 마지막 골인데요. 한 번에 문장까지 패스하고 개인기로 돌파해 아, 예예. 이영표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우와! 골키퍼 다리 맞고 들어갑니다. 네. 잘하네요, 잘하네요. 박수 한 번. 진짜 잘하는데요. 정말 잘하는데요. 자, 기량이 그냥 성인 대표 선수 못지않다. 그냥 화면만 보면 키 작은 어른 같다 이런 느낌 들기도 하는데 축구계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청주 FCK만의 비결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클럽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 경기대행을 보고 많은 지인들이 많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주십니다. 또 그 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청주 FCK는 침이나 동호회로 축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 선수 육성으로 또 클럽이 지도하는 목표가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유수연들을 개인기, 드리블 또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도록 지도하며 생각하는 축구, 창의적인 프레이를 많이 선호하는 축구로 대한민국의 선수자로 나서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잘했을까요? 뛰어난 선수들 스카웃을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랑을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선수들 스카웃보다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재능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도 기술하고 부모님들이 열성하고 삼박자가 잘 맞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태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대신에 클럽이 축구선수로 양산하고 있는데 유소년 축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학교 축구 대신 클럽 축구가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만 보시더라도 학교팀과 클럽팀 숫자가 대능하고 또 성적도 클럽들이 더 우세합니다. 우세하고 학교 체육은 성적 위주로 가지만은 저희 청주 FCK 클럽만 보시더라도 성적보다는 개인 성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학교 체육하고 저희는 지도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청주 FCK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을 쭉 할 텐데요. 사실 또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진로에 고민이 많죠. 저희 충북내에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만은 일단은 제일 문제 심각한 게 프로 팀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클럽 내에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냈고 지금 현재 저희 클럽 6학년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선수들의 진로는 타지역으로 벌써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팀의 지도 방식과 또 지도자의 성향을 생각하고 학생들이 특성을 보고서 친중하게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회와 나갔다 하면 우승을 하고 청주의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관심이나 지원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작년까지 저희가 20가량을 잃었고 좋은 성적으로 타지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타지역 아이들까지 저희 청주 FCK 클럽으로 전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나갔다 하면 우승하고 나갔다 하면 우승하지만 정작 청주 내에서는 저희에 대해 신문 기사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소외받는 느낌도 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스페인 코치를 만나서 배우고 그런 자리 마련해주신 회장님도 계셨는데 뒷얘기를 좀 해주세요. 유현춘 회장님은 저희 청주 FCK하고 5년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회장님이 개인기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셔서 저희 팀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지난번에 스페인 가르시아가 왔을 때 스페인 가르시아 감독은 저희 아이들을 보고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해주셨고 또 그 아이들 또한 스페인에 보고를 해서 오늘 겨울 유현춘 회장님하고 아이들 한 3명 정도 추려서 스페인 바르셀로 테스트를 보자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과 상의 후 이제 겨울방학 때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작 이렇게 우승을 시킨 우리 박중혁 대표님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니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하였고 청주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또 대성고등학교, 청주산고자 거기서 운동을 했고 대학교는 경부 안동과학대로 진학을 해서 선수생은 짧게 했지만 지휘자로서 시작을 해보려고 여자 축구로 감독을 시작해서 2014년 청주 FCK를 단 선수 3명으로 창당을 해왔는데 초기에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학교 가로등 밑에서 3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올라왔는데 기업형 프로뉴스 클럽들의 지원에 비하면 매우 악조건으로 저희가 훈련을 해왔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훈련으로 저만의 지휘철학으로 또 잘 가르치는 결과 실력 하나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 클럽들이 경쟁하며 지금은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이시자 감독이신데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 제이가 오지 않을까? 스카웃 제이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가요?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청소 FCK 선수들은 축구로 아예 진로를 정했다고 하는데 직업으로서의 축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는 감독 위에는 지도자들 위에는 심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트레이너 스포츠 브랜드 마케터, 스포츠 캐스터 해설위원 심판, 에이전트, 스카우터, 축구 전문 기자, 지도자 점점 좋아지는 직업으로 축구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적으로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축구 플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도와주고 축구 산업,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보다 좀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청주 FCK 팀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진로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로 여러 대회를 함께 치료를 믿고 서로 의지해왔습니다. 다른 클럽과는 차별화된 기술 축구로 지도할 것이며 앞으로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연구를 하며 많은 국가대표가 축구 인재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청주 FCK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청주 FCK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청주 FCK에서 선수로서 전국적으로도 탑 클래스에 오른 선수들이 있는데 지역 내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을 아까 잠깐 표현하셨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세종시를 연락을 해보고 세종시 축구협에도 연락해보고 세종시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보고 그쪽에 운동장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은 고향이 청주이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고향 내에서 아이들을 좋은 선수로 배추내고 싶지 이 선수들을 타지역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청주 내에서 이제 좀 이런 지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만 여건만 해준다면 저희는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실업팀이나 프로팀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전국에 수원 삼성이라든지 여러 개 클럽들이 프로팀이 있지만 정작 지역 내 저희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팀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장차 커가지고 또 충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북 동네 많은 시민들과 또 이외의 분들 이렇게 해서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FCK 유소년 축구클럽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요. 또 성재하는 모습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현 대표와 박찬용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